오빠랑 요가학원 다닐려고 3개월치 미리 다 끊어놨어 3개월? 응! 내가 오빠 요가학원 챙겨왔어 얼른 갈아입고 와 알았어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? 어 오빠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부터 해보자 나 따라해봐 팔 위로 쭉 쭉 정신 바짝 자리잖아 지금 이 순간 너무 외롭고 힘들다 어떡하지? 그래 그냥 대충 따라하자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손 줘봐 어 양손 다 줘야지 양손 다? 어 야 하기 싫어? 나랑 여기 오기 싫었어? 아니야 오고 싶었어 왜? 여자들 땜에? 아니 오기 싫었어 오기 싫었어?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? 아 그래 당당해지자 소라야 어? 스트레칭 하자 그래 요가를 하러 온 거야? 자랑을 하려 온 거야? 그게 아니고 오빠 그 정도 아니야 창피하니까 얼른 바지 입자 고마워 자 수업 시작할게요 네 자 저보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네 먼저 코브라 자세부터 바닥에 무릎을 닿고 쭉 내려가주세요 자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업 어디 봐? 정신을 바짝 자리자 아니 봐야지 따라하는 거 아닌가? 아니 괜히 선생 쳐다보다가 영정사진 보게 생겼다 어떡하지? 그래 소라만 쳐다보자 소라만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 서서 몸부터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깨 하나 둘 셋 넷 둘 둘 왜 자꾸 웃어? 어? 왜? 선생님 몸매 보다가 내 몸매 보니까 그렇게 웃겨? 아니야 나 저렇게 삐쩍마른 스타일 안 좋아해 설화처럼 살집이 있어야지 뭐 살집? 어? 그럼 너는 내가 맷집 한번 키워줄게 이건 아니야 어떡하지? 그래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자 자 다음은요 오른손을 등 뒤로 쭉 내려주세요 손을 맞잡아주세요 손을 맞잡아주세요 아이 회원님 이거를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하면 더 네 시원하죠? 잘하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느끼냐? 어? 표정이 왜 그래? 뭐? 엄청 짜릿한가봐 아냐 내가 선생님보다 더 짜릿하게 해줄게 응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? 그래 소라한테 칭찬을 해주자 자 다음은요 오른발을 아프라고 쭉 내려갈게요 쭉 우와 수라야 너 되게 희한하다 야 저 선생님처럼 더 내려가봐 더 더 그렇지 더 엉덩이가 무겁다 더 야 조교야? 어? 나 지금 군대 왔어? 아니 조교면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 봐 뭐야 어? 어? 잠깐만 아 정신 아아 정신 반짝거리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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